암세포와의 전쟁 나는 날마다 모든 면에서 점점 더 좋아지고 있다 다리에 감각을 낯어간 척수마비의 고통 그러나 이들은 지금 제2의 인생을 살고 있다 절망의 끝에서 희망을 되찾은 사람들 그 열쇠는 할 수 있다는 의지한다 정말 저돌적으로 자신있게 나가다 보니까 정말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생각이 마음의 인격이고 의지가 인격이고 건강한 몸의 인격인데 그 중에 의지를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3주간의 마음훈련 프로젝트 17명의 참가자들이 말하는 강한 의지의 잠재력 마음은 몸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확신을 가졌어요 원리를 알게 된 거예요 의지를 강화시켜 질병에 맞서게 하는 다양한 마음훈련법 그 안에 숨겨진 강한 의지의 힘은 과연 무엇인가 국내외 전문가들의 과학적인 분석을 통해 그 실체에 접근한다 심신의 건강을 지키는 첫 걸음 내 안에 잠자고 있던 의지력의 놀라운 비밀을 풀어본다 고대 그리스 신화에는 조각상과 사랑에 빠진 한 남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주인공은 바로 키프러스의 왕 피그말리온인데요 평생 독신을 고집했던 그는 자신이 만든 조각상의 아름다움에 반해서 사랑에 빠지게 되죠 이 불가능한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피그말리온은 여인의 조각상과 결혼하게 해달라고 밤낮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마침내 그 간절한 소원이 이루어져서 조각상은 생명을 얻게 되고 이 두 사람은 행복한 부부가 된다는 것이 신화의 결말입니다 이렇게 기대와 관심을 쏟는 일이 현실로 나타나는 것을 심리학에서는 피그말리온 효과라고 하는데요 현대의학 역시 질병치료의 한 방법으로써 이 피그말리온 효과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 환자 본인이나 가족의 강한 의지가 질병치료에 있어서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죠 오늘 생로병사의 비밀에서는 암과 척수마비 그리고 아토피 등 쉽게 극복할 수 없었던 질병을 딛고 일어선 사람들을 만나봅니다 지난해 영국에서는 한 심리치료소에서 척수마비 환자를 걷게 했다는 내용이 보도돼 큰 화제를 모았다 화제의 심리치료소인 마인드 클리닉 척수마비 환자인 얀스템씨도 일주일에 두 번 이곳을 찾는다 입구에는 휠체어로 올라가기 힘든 경사길이 있지만 아무도 도와주지는 않는다 모든 치료의 기본은 할 수 있다는 의지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2년 전 초락사고로 하체 감각이 전부 마비됐다는 진단을 받은 얌스템씨 다시는 예전처럼 걸을 수 없다는 얘기를 들었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병원에 입원한 첫날이었어요 의사들에게 제 다리 상태와 회복 기간에 대해서 묻자 의사가 그러더군요 다시 걸을 수 있을 거라는 기대는 아예 하지도 말라고요 다리 감각도 회복이 안 될 것이라고 하더군요 하지만 저는 마음속으로 항상 다시 걸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마음을 한 가지에 집중하면 의지도 생겨나죠 중요한 건 바로 자신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꿈은 조금씩 결실을 맺고 있다 당기고 힘을 빼고 다시 힘을 줘서 당기세요 좋아요 움직일 수도 감각을 느낄 수도 없다고 생각했던 다리 근육이 말을 듣기 시작한 것이다 마인드 클리닉에서 훈련을 시작한 지 석 달 만의 일이었다 훈련 4개월째인 지난달부터 변화는 더 빠른 속도로 진행됐다 이번에 있을 때는 모터가 달린 자동 자전거에서 재활치료를 했던 그가 두 다리를 움직여 자신의 힘으로 자전거를 타게 된 것이다 당신은 할 수 있어요 난 당신이 할 수 있다는 걸 알아요 자 힘껏 밀어요 변화는 강한 의지를 심어주는 마음 훈련에서 시작됐다 처음 시작했을 때는 다리가 아주 가늘었는데 재활신체운동과 마음 훈련으로 다리를 조금 더 굵게 만들 수 있었습니다 지방이 다리로 가도록 마인드 컨트롤을 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다리 힘도 더 좋아졌습니다 마인드 클리닉의 핵심 치료법은 마인드 컨트롤, 즉 마음 훈련이다 환자들은 명상과 자기 암시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 반드시 다시 걸을 수 있다는 의지를 키운다 마음이 몸을 움직인다는 말처럼 의지가 부족하면 그 어떤 치료법도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런 방법으로 마인드 클리닉은 지난 수년간 여러 명의 척수마비 환자들을 다시 걷게 했고 이들의 극적인 이야기는 언론을 통해 영국 전역에 신선한 충격을 안겨줬다 영국의 공영방송 BBC에서 3년 반에 걸쳐 취재한 라라 마스터스의 이야기는 그 중에서도 단연 압권이었다 동작 내 기억으로 14살 때부터 걸을 수 없었던 그녀가 마인드 클리닉에서 치료를 받은 뒤 마치 기적처럼 다시 걷게 된 것이다 그들은 모두 심한 우울증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희망을 되찾게 되자마자 의지력이 강해졌습니다 의지력은 매우 예민하기 때문에 무엇이든 아주 빨리 반응합니다 그리고 감정은 아주 작은 것인데 우리 마음속에서 아주 커져서 우리를 마비시킵니다 우리들은 마음으로 인해 느끼고 움직일 수 있고 몸에도 큰 영향을 받는 것입니다 사고 후 2년 만에 두 발로 서게 된 얀스템 씨 지금 그를 걷게 하는 것은 의학과 과학이 접목된 재활치료법이다 그러나 그를 여기까지 오게 한 것은 다시 걸을 수 있다는 강한 의지와 희망이었다 다시 걸을 수 있다고 생각하니 정말 믿을 수 없을 정도로 행복합니다 힘이 아주 많이 들지만 다시 걸을 수 있으니까 정말 좋습니다 강한 의지로 질병을 이겨냈다고 믿는 또 한 사람 유방암 환자인 김기수 씨는 2년 전 폐까지 전이된 암세포 때문에 6개월밖에 살 수 없다는 진단을 받았다 그러나 김 씨는 지금 매일 아침 산에 오를 정도로 건강하게 생활하고 있다 한 시간 정도 걸려서 올라온 산 정상 이곳에 서면 김기수 씨는 자기만의 다짐을 외친다 암이라는 진단을 받고 가장 괴로웠던 것은 통증이 아니라 죽음에 대한 공포였다 항암 치료도 중요하지만 강한 의지를 먼저 회복해야 암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한 것도 그 때문이었다 나 스스로한테 메시지를 강하게 주는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하죠 어떤 느낌이세요? 하고 나시면 하고 나면은 내 몸에 병 없는 것 같아요 아무것도